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좋습니다 2492.89 코스피 코스닥 810.77 오르고 있고 오랜만에 불기동 보네요 불기동 봅니다 이 정도면 불기동 아닌가 요즘 장도 안좋은데 개미들은 이때다 싶어서 2648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97억 기간 2,501억 매사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간 애들이 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매사하고 있고 구성종목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500원 400원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73,000원 선은 틀어줄 것 같아요 LG 연수량 2%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0.8 그리고 삼바가 0.2 포스콜딩스 1.7 LG 화학이 2% 네이버 0.5% 오르고 있네요 SDI 3.8 셀트리언 0.5 포스코 뷰티안 3.6 카카오 0.7% 오르고 있구요 우산주는 0.3% 빠집니다 현대차 0.2% 빠지고 있고 기아도 0.7% 빠지고 있네요 KB 구명 0.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나쁘진 않네요 오늘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810.99 1.49% 정도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137억 정도 매사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고 코스피는 기관들이 사고 그렇습니다 기미들은 또 팔고 있고 에코프로 BM 3.7 에코프로 4.7 셀트리언 SQ 0.6 포스코 DX 0.7 LNF 0.68 HLB 0.68 HLB 0.45% LNF 0.68이네요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에요 셀트리언 제약이 3.2 JYP 3.6 레인보우 3.47 3.47%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 흐름은 아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는 올해 뭐 암울한 한 해다 암울한 한 해 뭐 그런가는데 미국에서 안정적인 투익을 가다다 주며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배당주가 올해는 암울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암울한 한 해를 보냈는데 미국 국제 금리가 오르고 빅테크 주가가 뛰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CNBC가 올해 배당주하고 무배당주의 수익률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미국 투자회사 비스퍼크 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보냈어요 비스퍼크 인베스트먼트에 보니까 S&P500 기업 중 배당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0개 종목의 평균 총수익률은 연초 이후 지난 10일까지 마이너스 7.94%가 지켜졌어요 반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S&P500 기업 중 수익률 상위 100개 종목의 주가가 평균 8.9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 시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인데 배당주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미국 국차나 회사차 등 채권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지난달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5%까지 치솟았습니다 잭슨 스퀘어 캐피탈 매니저의 파트너가 그래요 배당주하고 경쟁하고 있는 5% 수익률에 3년에서 5년 만기 3년에서 5년 만기의 투자 등급에 회사치가 많다 합니다 회사치가 많고 이는 배당주의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미국의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통상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골디락스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러죠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긴축을 완화하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질까라는 전망도 있고요 지금 시프 브록 인베스트먼트의 CIO도 그래요 기준금리가 안정이 되면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오른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넣고 보니까 가치주는 오랜 기간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당주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가치주다 그런 얘기를 하죠 ETF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배당받는 날인데 강달러 강위안 이런 하여튼 장중의 환율이 1280원대로 하락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 장중의 1280원대로 몸줄졌습니다 점점점 원화가 강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장중의 위안화가 급격히 또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아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삼성전자 배당 이슈는 장 초반에 소화되면서 오후에도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환율은 오전 11시 59분 한 12시 정도에 종가보다 8.4원 정도 내린 1,288.5원에 거래 중이더라 환율은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 종가보다 0.9원 하락을 해가지고 1,296.0원에 개장을 했고 개장 초에 결제 물량과 삼성전자 배당 영향으로 상승으로 전환돼서 환율은 1,299.8원까지 오르면서 1,300원을 위협한 겁니다 위협을 했고요 하지만 장중의 위안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고 달러와도 추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환율이 1,987원까지 밀리면서 1,287원이었죠 못한데 1,287원까지 밀려요 밀려가지고 1,290원 선을 하위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종류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고 지난주 발표된 10월 CPI를 비롯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 생산 등 미국 경제 전반이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봇 기대감에 달러와는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인덱스는 19일 저녁 10시 기준 103.67을 기록하네요 지난주 104선에서 내려온 것인데 지난 8월 31일 이후 2개월 만에 103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다는 거 환율이 또 그랬네요 좀 애매하고 삼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에리까리해요 본주는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본주는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외인들은 사요 52만 9천 17만 5천 기관들이 근데 개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 개미들은 오늘 팔고 있습니다 73,000원은 가볍게 통과해 줄 것 같고요 우선주가 아주 비리비리하네요 지금 현재 100원전자 뛰기 하고 있어요 지금 57,400원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도 근데 오후되면은 조금 모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면 58,000원까지 가보는 거고 안 되면은 57,500원 여기서 한 1,200원 정도 뭐 그 정도 끝낼 것 같습니다 왜냐? 외인들이 팝니다 지금 계속 외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개미들이 배당금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합시다 갭 차이 장난 아니네요 아주 보니까 갭 차이가 우리가 15,500원 돌파했어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